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재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시험치느라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공부하는 게 좀 많이 힘들잖아요. 어떤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로 인하여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계속 가다가 못 가든지 아니면 기숙학원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 어떤 타이트한 어떤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면서 몸이 몸을 만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막 흐트러지면서 가장 몸이 안 좋을 때나 좀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쳤다는 게 좀 속상하고 괴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결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점수가 잘 나왔다면 그 친구들은 굉장히 축하를 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으로 연휴를 좀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적이 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그 점수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내용 나와 있는 내용에서 내가 뭘 틀렸는지 무엇을 생각하는 부분이 잘못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뭐랄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접근이 가능했던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게 되었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메꿔갈 것인가 남은 기간 동안 별일 없기를 바라며 되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주변 여건이 만들어지기를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점수가 어땠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멘탈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안 그래도 좋은데 더 안 좋은 경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주변 모든 상황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흩어져 가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오늘 시험에 대한 부분을 풀어보면서 생각했던 내용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문제였다. 그러니까 6평 때도 어떤 느낌을 살짝 받았지만 9평이라고 하는 시험도 가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입에 닳고 닳도록 선생님이 기하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기하는 분명히 29번이 원래 기하의 자리였던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기하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6평과 9평을 보면서 느낀 것은 역시 확통으로 어느 정도 굳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확통도 자주 우리가 선생님도 특히나 수업 시간에 많이 풀었던 내용이고 똑같은 내용이었죠. 들은 사람은 알 겁니다. 똑같은 게 나와서 실제 그렇게 체감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29번은 거의 킬러보다는 중킬러 쪽으로 조금은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확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나오면 바로 끝나는 거지 확률 문제는 확률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렵게 내면 풀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오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일단 미적이라고 하는 것이 30번에 들어온 건 좋고 이제 21번이 6평과 9평을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수 1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라 가형 부분에서는 조금은 학생들이 두려워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형을 치는 문과 학생들한테는 삼가감수가 두려운 존재이듯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어려운 걸 많이 다루고 하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말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열은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처럼 군수열이라든지 잡다한 수열들이 많아서 그러한 규칙을 찾아가는 과정이 점화식 자체도 복잡하고 이래서 학생들이 좀 접근하는 게 힘든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나오는 게 등차 등비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미적이나 이런 부분에다 등차 등비를 집어넣어서 수열로 해석하는 건 또 쉽지가 않고 또 등차 등비 자체만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도형밖에 없는데 도형도 결국 등비수열이고 그런 내용도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 알고 있는 테크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열 자체만으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있다면 그냥 숫자를 나열하거나 아니면 좌우 비교를 해서 어떤 값을 선택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열하다 보면 값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그래 구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저기 문과 같은 경우는 수열에 대한 부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뭐 자세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담이 나오는 거니까 뭐 그렇게 많이 고통스러운 건 아니고 시간만 확보됐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기하가 아주 21번에 재밌는 문제가 나왔죠. 참 선생님이 놀랬던 거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어마어마한 개념적인 부분을 갖고 오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적인 특성만을 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마치 예전으로 따지면 약수와 배수 이런 거 할 때 우리 진검다리를 건널 때 누구는 두 칸씩 건너고 누구는 네 칸씩 건너면 설제 마지막에 떨어질 때 똑같이 떨어지려면 둘 다 어떤 형태로 건너가야 만약에 떨어지는 거냐라는 걸로만 계산하는 게 있었잖아. 그래서 결론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칸 두 칸 가는 것도 결론은 한 번 네 칸 가는 거랑 똑같은 아이디어가 돼서 주기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것들 약수와 배수에 대한 확장 삼각함수도 그렇게 주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그러한 문제들과 유사하게 그래프에 대응시켜서 결론 주기적인 부분이 서로 어떻게 결합되어지느냐를 물어보는 아주 깨끗하고도 깔끔하고도 뭐라고 이제 어떤 그런 뭐랄까 수식어를 붙인다 하더라도 정말 이번에는 잘 만든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고차원적으로 바라보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그저 그렇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바라보는 오늘 시험쳤던 9월 평가원 수학 가형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다. 그러니까 기하적인 부분 전체가 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 그래프에 대한 얘기들이 전부 다 어떤 대칭성이나 주기성 선생님 수업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어떤 점과 그런 회전에 대한 부분을 자꾸 하다보면 그게 주기화될 수도 있고 그게 선대칭과 결합되어지면 재미있는 현상의 어떤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징적인 부분이 꽤 많았고 특히나 기하적인 부분에서 대칭성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뭔가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적분의 정이라고 하는 녀석을 풀 때 무한급수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었어요. 어떻게 나올까. 그런데 이번 9월달 평가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무한급수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는 약간의 어떤 충격을 줄이기 위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피곤하고 오늘 이렇게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말이 좀 버벅거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뭐 쉬운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약간 조금 헷갈려요. 이것이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결과에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차후에 수능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6.4 문제라고 하는 거나 이번 수능 문제를 봐도 일단 빈칸 추론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이제 귀납법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원래의 기출이라는 부분을 다시 되돌아가서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은 이제 과거의 문제에서 뭔가 적용해 나가는 부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상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하는데 앞부분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이제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17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률과 통계는 실질적으로 포함과 배제라는 6평 때 얘기했죠. 포함과 배제라든지 아니면 경우의 수로 풀어나가는 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떠한 것을 사용해도 됩니다만은 가장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은 뭐 조금 더 천재적인 발상이라기보다는 빨리 풀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문제 자체를 접근하려고 하지 마고요. 문제 속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힌트들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습관과 그러한 것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17번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5개의 과학동원이와 2개의 수학동원이다. 일단은 과학동원이라고 하는 것이 5개인데 수학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화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스몰로 A, B, C, D, E 또는 아래 처음자로 A1, B1 안하고 뭐 A1, A2, A3 해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놔 볼까요? 그 다음에 수학동아리는 2개니까 크게 이렇게 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자체내끼리는 어떻게 됩니까? 동아리에 대한 부분은 서로 다르겠죠? 구성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다르니까 구별되어지는 모습으로 일단 문자화 시키고 구별되어지는 형태로 문자화 시키고 둘 다 다르니까 다른 문자를 가져오는 겁니다. 일단 순열적인 개념이 강하겠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라지에 B라고 해놨네요. 자 동아리 학술 발표에서 이 7개의 동아리가 모두 발표하도록 발표 순서를 임의로 정할 때입니다. 자 발표 순서를 임의로 정하는 상태가 되니까 어차피 7개 중에서 7개 중에서 A를 뽑나 B를 뽑나 나머지 스몰 A에 스몰 E까지를 뽑나 근원적으로 뽑히는 확률은 다 7분의 1로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확률적인 개념으로 하나씩 들어가 볼 텐데 일단 우선적으로 임의로 정한다라는 말은 가장 간단하게 그냥 보면 전체 경우 전체 경우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7개를 라이라니까 그냥 7팩토리알 되겠죠.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포인트로 하나 나왔네요. 거나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결합되어지는 부분이 없다면 뭐라고요? 바로 우리는 뭐다? 합사건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수학 동아리 보다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두 수학 동아리의 발표 사이에는 두 개의 과학 동아리만이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확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 그냥 순서가 고정돼 있는 녀석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순서가 고정돼 있는 녀석이니까 실제로 뭐가 돼? A, B를 같다고 놓고 우리가 문제 푸는 거겠죠. 그래서 순서 고정된 두 개와 다섯 개에 대한 부분이니까 총 뭐가 된다? 일곱 개를 나열하더라도 같은 것이 두 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 알다시피 뭐가 됩니까? A와 B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같은 것 중에서 앞에 있는 것을 A로 두고 뒤쪽에 있는 걸 뭐라고? B로 두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는요. 자, 그 다음 뭐라고? 이 두 수학 동아리의 발표 사이에는 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두 수학 동아리의 발표 사이니까 A하고 뭐라고? B라고 하는 녀석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그냥 여기 사이에 과학 동아리가 두 개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과학 동아리가 두 개가 들어간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걸 사실상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쵸?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앞에 나온 형태에서 뭐라고? A가 B보다 먼저 발표한다는 얘기가 하나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녀석이 다섯 가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뭐가 돼? 네 가지가 될 것이야. 그러니까 다섯 가지와 네 가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남아있는 뭐가 됩니까? 다섯 개의 동아리 중에서 세 개가 이렇게 해서 남아있겠죠. 자 이런 결과에서 그냥 사이에 그냥 있기만 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져요. 그쵸? 그 네 개가 만들어지는 4 팩토리알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뭐가 됩니까? 이 녀석들은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얼마 됩니까? 4가 돼서 이 안에 내용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 상태로 그냥 한 덩어리 놓고 그냥 전체를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라고요? 곱하기 4 팩토리알로 써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은 이 안에 있는 내용에서 이 아이디어를 뭐라고요? 그냥 이 부분에 관련된 여성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A와 B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놓게 되면 앞에서 문제를 풀었던 내용이 뭐가 됩니까? 오버랩 되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가 된다? 이 상황에서는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복되는 부분을 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뭐라고? 포함과 배제를 써도 되지만 이 경우는 그냥 애시당초 처음부터 뭐라고요? A라고 하는 녀석 대신에 B라고 먼저 쓰고 A라고 고정을 하고 나면 앞에랑 중복될 일이 없죠. 앞에는 A가 B보다 먼저 와야 하지만 이 경우는 B가 자명하게 A보다 어떻다? 먼저 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중복이 안 만들어지니까 결론은 이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는 경우만 해석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5개 중에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고 남은 거 또 들어갈 거 남은 3명은 이쪽으로 가야 돼서 이 내용을 전체를 한 덩어리로 돌리게 되면 B가 A보다 항상 앞부분에 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요. 이 결과는 이 라인이 얼마입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이게 5팩토리얼이죠. 약분을 해버리고 나면 5팩토리얼 약분을 하고 나면 이쪽이 얼마 됩니까? 이게 5팩토리얼이 7하고 6이 되나요? 그리고 여기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5팩토리얼 약분을 하고 나면 4인가? 그 다음에 얼마? 역시 7하고 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이제 계산하면 3이 되니까 3, 7이 21 더하기 4가 돼서 6, 7이 42가 되나요? 자 이렇게 돼서 이게 전체가 얼마 됩니까? 42분의 25라고 하는 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해보면 포함과 배제라는 걸 써서 풀어도 되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결합이 되지 않도록 B를 먼저 갖다 놓고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본다면 17번 문제도 빠른 속도로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째 문제는요. 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18번 문제를 풀어갈 때 아이디어는 여러분 항상 정적분에서 표현하는 내가 수없이 냈지만 A에서 B까지 F'X라고 하는 녀석의 DX를 해석을 항상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적분 정의상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과 아주 작은 미소량에서 기울기랑 밑변에 어떻게 됩니까? 변화율을 곱하면 기울기가 밑변분의 높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 높이의 변화율 미소량이 나올 것이고 그 미소량을 딱딱딱딱 끄덕하면서 처음 A부터 B까지 다 미소량을 더하니까 결론은 F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된다? 어떤 값의 전체 뭐라고? 하나의 Y값의 변화량 델타 Y가 나오더라 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는 Y값의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함수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함수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면적과 같은 개념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늘상 수옵션이 강조를 했던 내용이에요. 함수값이 면적과 같다는 개념은 이 자체가 함수값의 변화를 뜻하는 거니까 이 녀석은 지금 도함수의 면적이잖아요. 도함수의 면적이라는 게 함수값의 변화량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물론 전반적인 얘기가 좀 필요하겠지만 이 면적과 함수값이 개념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실제로 뭐가 된다고? 이 면적이 뭐가 돼? 한 변 길이가 1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면 이게 부피인데 이게 부피잖아요. 근데 부피가 하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위에 단면적이 A가 있는데 A가 있는데 여기 길이 높이가 1이면 어떻게 돼요? 높이가 1 돼버리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A라는 것은 자명하게 우리가 면적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게 뭐라고? 1을 곱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냥 V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죠. 그러니까 면적이라는 개념이 부피 하나 위에 있는 거랑 같아지는 건 어느 한쪽이 1이 됐을 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좁으면 넓은 판도 얇은 판처럼 해석을 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18번 문제에서 적용해야 될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바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아마도 여러분 이 녀석에 포커스를 맞춘 친구들은 잘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학원에서의 교재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일화와 유사한 문제를 풀었었는데 특히나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이 녀석은 매우 중요한 식입니다. 여러분 F에 마이너스 X 이꼴이라고 적었을 때 우리가 FX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선대칭 특히 Y축 대칭 함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F 마이너스 X, FX처럼 뭐냐면 F에다가 마이너스 X가 있고 F에 얼마 X가 되어 있다면 이 결과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대칭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X로도 똑같은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새로운 함수 GX라고 둔다면 이 GX도 마이너스 X로도 똑같은 값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뭐가 됩니까? Y축 대칭선, 그러니까 우함수라고 하는 것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모양이 사실상 이걸 두 개다 하면 0이라는 값밖에 안 나오거든요. 상수값에 대한 곱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T하고 1 마이너스 T가 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합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숫자 1밖에 안 나와요. 뭔가 대칭성하고 관계 있더라는 거죠. 대칭에 관련된 녀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말인즉슨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얼마 돼? 그냥 G0는 한번 넣어보겠지. 일종의 이거는 파블로프의 개 아니니? 그러니까 실제 그냥 뭐를 하던 간에 일단 나도 모르게 X 대신 0 넣는 건 습관화되어 있는 거니까 일단 G0는 0 아니야. 똑같은 뭐야? BU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EBS 나오는 대로 한번 짓거려 봤어요. G0는 0가 되는데 일단 미분을 해봐야겠지. 그럼 G' X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앞에 보면 Fx에다 뭐라고요? F에 얼마? 1 마이너스 X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곱해놨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잘 해보면 요 놈하고 요 놈이 두 개 합하면 얼마 됩니까? X값이 사라지고 항상 1이라는 값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쭉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했을 때 0이 나오고 합했을 때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에 대한 부분을 잘 해석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여기 나오는 1 마이너스 X를 같이 치워넣어버리면 집어넣어버리면 G' 1 마이너스 X는 F에 1 마이너스 X가 되고 이 자리 1 마이너스 X 넣으면 F에 얼마? X랑 똑같아 지잖니?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곱해졌을 때 서로가 합했을 때 숫자가 남고 변수가 사라진다면 대칭성과 관련 있는 형태의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풀어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으니까 아 이거는 도함수라는 녀석 자체가 근본적으로 G' X이꼴 얼마? G' 1 마이너스 X다 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 도함수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선대칭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X이꼴 얼마 된다?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에 대해서 바로 선대칭인 함수가 된다라는 것이니까 좌우값의 기준이 뭐라고? G0가 0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 그 G0가 0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과 2분의 1이면 오른쪽에 뭐라고? 1과 관계된 녀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지. 문제를 출제할 때는 좌우 대칭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옆에 0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 있다면 오른쪽도 1에 관련된 녀석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도함수가 선대칭이라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가 돼? 원함수인 GX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가 돼? 점대칭이 될 것이다. 알죠? 그러니까 점대칭이 된다는 말은 뭐가 됩니까? 원래 기함수가 원점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점대칭을 서로 뭐해서 평행이동한 결과를 갖게 되더라.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옆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표현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GX라고 하는 것은 점대칭함수이다. 라는 것은 바로 선대칭이 되는 X이골 2분의 1 선 라인에서 점대칭값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건 잘 모르겠다면 여기 나오는 형태의 나중에 사지선다 이렇게 가나다 기니디를 보면 거기에 힌트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막연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G프라임이라는 걸 가지고 G를 추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G프라임을 먼저 생각을 하고 G를 추론해야 되는데 그런데 G프라임이 이따구로 생겼어요. 그런데 어쨌든 F가 나와서 관계없는데 이게 F1-X라는 거죠.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이 있더라. LN에 1뿌라스 X 4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10승에다가 여기다 LN에다가 1뿌라스에다가 얼마 돼? 1-X라고 하는 녀석의 뭐가 돼? 이거의 4승에다가 전체 다시 뭐예요? 10승이죠. 맞잖아?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야. 이게 뭐라고 G프라임인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LN 1뿌라스 X 의 4승에다가 얼마 LN에다가 1뿌라스에다가 1-X의 4승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체 10승이 나왔다면 자 어떤 생각을 선생님이 했냐 그러면 이런 처음에 이런 엄마 집 나간 듯한 그런 수식 그러니까 이거 뭐 1차 2차도 아니고 4차에 더더군가나 10차를 만들어 놨죠. 이런 거 10차니까 뭐 이상한데 어쨌든 10차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 엄마 집 나간 듯한 수식을 갖다 놓고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누구냐면 G프라임이잖아요. 그럼 G프라임 갖고 원래 함수를 대칭으로 간단한 원래 함수를 추론한다는데 이게 X이골 1분의 1에 대한 선대칭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X4승 1-X4승 이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범위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져본다면 이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그림을 그리라고 낸 문제는 아닐 듯해요. 아니 뭐 그림을 그리라고 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림을 그리라고 낸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 일단 생긴 꼬라지를 봐라. 이거 미분해갖고 찾아갖고 판단해봐야 L에는 증가하는 함수인데 증가한데 이거는 거꾸로 뒤집어져 있으니까 X값에 대한 서로 대칭적으로 2분의 1에 대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선대칭과 점대칭의 관계성 때문에 여기 서로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건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대충적으로 느낌적으로는 그래픽 계획이 대충 눈에서 나오고 증가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뭔가 이렇게 서로 결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곱셈으로 우리가 추론한다 하더라도 일단 엄마 너무 엄마 집 나간 시기잖아. 그러니까 미분해서 푸는 내용은 아닐 듯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풀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주지는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우리가 여기 나온 게 1-X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 1-X를 넣으면 이것도 1-X로 바뀌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모양을 하나 판단하고 갑시다. LN에다가 1 플러스에다가 1-X에 전체 4승에 뭐라고? 10승이라고 하는 녀석을 본다면 이건 범위가 FX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0보다 큰 건 자명한데 1-X로 들어가버리고 나면 이 자리가 다시 1-X 결합되어 있으니까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 범위에서 출발해야 되죠. 그러면 1-X라고 하는 것이 얼마 0보다 크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넣었으니까 자 그러고 나면 X는 얼마인다? 1보다 작다. 어라? 자 그러면 결론이 이게 제로에서 1까지 라는 얘긴데 아 이거 봐봐 아 이 세기들 제로에서 1사이야 제로에서 1사이 저게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0에서 1사이라는 저 근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얘는 똑같이 쓴다면 하나는 0보다 왼쪽이고 0보다 오른쪽으로 표현되어 치겠지 그쵸? 그리고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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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는 있으니까 양쪽 값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얘는 0이 들어가지 않거든 1도 안 들어가요. 0과 1이 다 안 들어간다는 시점만 본다면 그냥 뭡니까? 이거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 되나? 그러니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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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란 말은 뭐란 얘기야? G는 원래 암수는 증가하는 암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다 파악을 했네요. 이제 양쪽 0과 1에서는 자명하게 제로가 됨을 판단했고 G0도 아까 뭐라고요? 0이라는 시스템적인 부분은 봤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녀석에 대한 G' 0이므로 상수값으로 원래 G는 나오겠다. 어느 정도 해석이 다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을 뭘 물어보는지를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대칭적인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0이다. 자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일단 G' 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G' 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야겠죠. 일단 먼저 G' 을 가져온다면 X가 되고요. G' 분명히 X 2분의 1에 대해서 선대칭 함수였어요. 자 0인데 이 G' 에다가 X 0 넣으면 0고 그 이전에 그 이후는 위에 있는 숫자가 0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돼?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0과 1보다 오른쪽인 부분은 죄다 뭐라고? 0이다. 이 특별히 다시 설명 안해도 되죠. 함수 뭐 때문에? 위에 나오는 이식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자 그래서 0와 1 사이가 아닌 0보다 왼쪽과 0보다 1보다 오른쪽은 자명하게 얼마 된다? 0이 되더라. 자 프라임이 1이라는 값에도 역시 0이 되더라. 자 그러면 G' 를 해석해서 우리가 뭐한다? 판단을 한다. 이게 1이었죠. 모든 함수는 프라임을 통해서 원함수를 추론한다. 기본적인 미적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양수겠지. 그냥 양수인데 뭐라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대칭성이 서로 곱해져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 우함수라는 부분이 있다면 자 x이골 1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의 우함수면 이 녀석 x이골 2분의 1의 우함수가 아니고 x이골 2분의 1에 대한 선대칭이면 좌우가 대칭적인 구조 1-x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ln의 특징을 갖고 이렇게 증가하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야만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만족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 자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함수를 요와 같은 대칭성에 대한 부분과 좌우에 있는 값과 그리고 뭐라고? ln의 증가하는 형태와 서로 반대로 1-x가 붙은 형태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이런 그래프가 대칭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게임 끝난 것이 얘가 뭐라고? 야 이게 문제를 준 새끼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역시 뭐라고? 아니나 다를까 벗어나지 않는 부분 1이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요게 g' 이니까 우리가 인테그라를 뭐라고? g' x라고 하는 걸 적분하는 형태가 돼야 뭐를 얻어낼 수 있다? gx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g의 함수값이 차에 대한 부분이 면적과 동일한 형태를 갖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값이 어느 정도 면적인지 모르죠. 니네는 아니? 니네 아냐고 ln에다가 1뿔라스 x 4승에다가 그쵸? 여기다가 뭐라고? 이거 10승이고 자 예를 내다가 얼마? 1뿔라스 쓰는 것도 귀찮다 이렇게 해서 4승인데 이거에 10승이잖아. 이거 그래프가 이따구로 쓰여있는데 이거 적분하면 얼마인지 니네 알아? 무슨 평가원이 노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노는? 노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인간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푸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든 걸 적분하라고 내놨겠어? 그건 아니잖아. 조금은 이 평가원에서 문제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리스펙트를 좀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문제 만들어서 내는 유명하신 선생님들 있잖아요. 다 대단하신 거라고 리스펙트 해야 돼. 아이디어를 숨겨 놓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이잖아. 적어도 평가원이 얼마나 깔끔한데 그치? 그럼 이렇게 돼요. 이건 분명히 적분하라고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판단하는 것은 아 이건 아마도 1이라는 이 면적이라고 하는 요새 밑부분이 함수값과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자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GX은 0이다. 이거 잘 모르겠는데 G'이 나왔네요. G'이 나왔으니까 이제 G를 추론해야 되는데 G 추론하자. 뭐 별거 있나? 0을 적분하면 C가 되는데 그 C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G0가 0였으니까 연결된다면 이 라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니?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양수가 되니까 증가하는 함수겠지? 그 점대칭이 될 거야. 그래서 뭐 어떤 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1이라는 값에서 뭐가 된다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역시 0이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적분하면 C가 나오잖아.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연결되려면 여기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G의 그래프는 이와 같이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내용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잖아. 자 그런 상태에서 요런 모양이 뭐라고? GX다라는 걸 알았네요. 근데 첫 번째 나온 게 0이고 이 값이 얼만지 몰라서 우리는 적분상수 C값을 요렇게 잡아오자 이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당연히 기억은 그림상으로 판단했을 때 맞다 이거죠. 자 니은은 전대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2번 때문에 니은 때문에 선생님은 면적을 직접 구하고 그림을 그래서 풀으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니은 때문에 바로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G1은 G1은 2배의 G 2분의 1인데 당연히 G에 얼마 된다 2분의 1이라는 값은 당연히 전대칭성 때문에 G1이라고 하는 이 값보다는 당연히 반값을 가져야 되겠죠. 니은도 맞아요. 최근 경향이 기니디가 다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기약닉만 맞고 디귿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했다면 오히려 정답에 좀 더 가까워 졌겠지. 여러분 그렇게 에이 항상 내가 이런 말 하면 자꾸 이러는데 그러지 마라 좀 그렇지. 기니디가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마음속으로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걸 역으로 되짚어서 다시 뭐라고 할까 계획을 짰다 그러면 진짜 대단한 거지만 디귿 가봅시다. 자 보세요. 일단 GX를 내가 모르는 상태잖아.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이제 초론했거든. 그런데 G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실수 A가 존재한다. 어떤 이미의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G에다가 이 그래프에 어떤 A를 넣었을 때 이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넣었을 때 이게 A면 사실상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1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크거나 같다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 만약에 참이라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1이랑 만나는 부분이 있거나 어떻게 내려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틀렸다고 가져간다면 1보다 어떻게 되나? 다 작아서 틀릴 수 있을 거다. 그럼 결론은 1이라는 게 어디쯤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함수값에 대한 녀석이 1과 관계가 있다면 결국에는 이게 뭐라고 면적으로부터 원래 함수를 추론해야 되는데 면적 자체를 판단할 때 뭐라고? 1이라는 함수값과 해석할 수 있는 면적을 보면 앞불사 머리라고 이게 머리가 아니고 뭐야? 1이잖니? 그러니까 이게 1이니까 면적은 뭐가 돼? 사각형 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말은 여기 나오는 이 새끼들의 면적이 결론적으로 이 면적 1보다 크냐 작냐가 관건이다. 관건인데 1보다 크다 작냐가 어떻게 된다고 결론은 밑변 길이가 1이니까 함수값과 뭐가 된다? 높이인 어떻게 되냐? 높이인 높이인 함수값과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지. 1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몸이 마태형에 가서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방금 알겠지? 면적인데 밑변 길이가 1이니까 사각형 면적을 갖고 와서 그게 함수값 1하고 관계 있는지를 판단하면 된다고 내 말은 됐죠? 사실상 보세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판단한 건 결국은 함수값이 1보다 크냐 작냐 라는 게 키포인트다. 함수값이 1보다 크냐 작냐 가 판단해 그러니까 결론은 저거 그림 그리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지. 결론은 X가 어디냐 하냐면 저 사이가 0에서 1 사이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히 0에서 1 사이인데 제일 끝에 1 넣으면 증가함수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 LN2가 되고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 녀석 값은 얼마? 0에서 얼마 간다고 LN2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판단한 건 1하고 관계 있는 식이니까 1을 따지면 이건 얼마 돼? 당연히 2니까 2는 2보다 작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LN2가 LN2보다 작잖아. 1이니까 이건 1이잖아. 아 LN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녀석 전체의 값은 어디서? 0에서 어디까지? 1 사이 1 다 여기 0에서 1 사이면 이건 그냥 뭐가 돼? 거꾸로잖아. 거꾸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1일 때 LN2지만 여기 1일 때는 0이고 여기가 얼마 된다고 주어진 것이 1이 되면 LN2인데 1이 되면 0이고 0이 되면 0인데 0이 되면 0인데 얼마 0이 되면 LN2잖아. 서로 뒤집어진 것 대칭성 봤잖아. 뒤집어진 것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역시 당연히 얘가 되는 2개 곱하면 당연히 이렇게 돼. 백날 해봐라. 더 작아지지. 이 말은 여기에 함수값은 아무리 올려봐야 얼마를 넘어갈 수 없다고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1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1인데 이게 밑변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얼마 된다고 1이라는 값인데 그 1이 뭐라고? 얘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원래 이 그래프를 갖다가 원래 쥐로 따라간 게 이거니까 1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왜? 정족부는 함수값의 차라고 했잖아. 함수값의 차인데 이 면적 1이 이 면적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았죠. 근데 함수값이 더 위에 있다는 뜻이야. 왜냐면 밑변 길이가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밑변 길이가 1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더 위에 있다. 그 면적이 1보다 더 크다. 더 작다라는 뜻인 거죠. 됐죠? 자, 그러니까 함수값의 차를 보니까 원래 함수로 가면 여기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로면 여기까지 간격을 따지는데 여기까지 간격이 어떻다는 얘기야. 함수값의 차가 1보다 작다는 뜻이야. 그 말은 1은 위에 있다라는 뜻인 거죠. 됐나요? 그래서 밑변 길이가 1이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함수값으로 면적을 우리가 대체해서 해석하는 거다. 아주 중요한 문제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 뭘 판단할 수 있다고? 아하 결론은 지가 1보다 같거나 더 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디귿은 거짓이다. 잘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8번이 가장 좋았던 문제들 중에 하나 이번엔 다 좋은 문제였지만 이것도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역 니은만 참이고 디귿은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4의 공집합이 아니니까 비어있을 수는 없어요. 아니, 모든 부분 집합 15개 중에서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15개가 있다는 거니까 15개가 다른 건 공집합이 아니니까 당연히 전체 집합 부분 집합 개수에서 1 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집합을 제외해서가 15개가 되는 건 자명이에요. 이 중에서 임의로 서로 중요한 게 서로 다르냐. 같은 것을 뽑는 중복을 허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지를 남겨뒀어요. 서로 다른 세 부분 집합을 뽑아 임의로 일렬로 나열한다고 돼 있잖아.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뭐다? 확률에 대한 부분인가요? 전체 경우는 나오죠. 왜요? 세 부분 집합을 뽑아서 그냥 나열하는 것이니까 세 개를 나열하는 거란 말이지. 그럼 뽑아서 서로 다 다르니까 처음에 올 수 있는 몇 가지? 15가지가 다 올 수 있고 얼마? 14가지 몇 가지? 13가지가 올 수 있겠죠. 왜냐면 ABC라고 우리가 정했을 때 이때는 순서와 관계없이 그냥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자 15에다가 그 다음에 14에다가 13이라는 걸 얻을 수 있겠다. 오늘 문제 풀면서 아마 여러분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나와있는 식을 보자 이제 경우를 이랬는데 ABC라고 할 때 이렇게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많이들 풀어봤잖니 저런 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로 내신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판단할 때 중복순열의 계산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가 있고 그 다음 여기를 포함하는 B가 있고 그 다음 여기를 포함하는 C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말이.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돼요. 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전체 여집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U라고 하는 걸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뭐라고? 하나 둘 셋 네 개 위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함 관계니까 얘 여기가 없으면 여기가 없으면 A랑 B는 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뭐가 하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최소 단위가 한 개씩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 되죠? 여기는 근데 사실상 이것만 관계를 따졌으니까 얘는 뭐 사실 있든 없든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아 좋다. 이게 있든 없든 관계 없다. 이게 먼저 뭐가 돼? 가장 좋은 분류 방식이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최소 단위는 공집합이 아니니까 하나 이상은 들어가야 되고 그럼 여기도 어떻게 이게 숫자가 서로 다르고 부분집합이 다르고 이쪽이 더 크니까 하나는 있어야겠지. 이쪽에 만약에 몇 개가 오든 간에 여기가 두 개가 여기가 두 개 오든 여기 두 개 오고 한 개 와봐야 어떻게 된다고? 이 녀석은 한 개지만 얘는 세 개가 되죠. 근데 세 개를 얘는 다 포함하고 하나가 있으니까 네 개가 될 거 아니야. 대신에 여기는 없겠죠. 아 이제 무슨 뜻이다? 이 나와 있는 X 값이 딸랑 몇 개 네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거를 갖다 각 위치에다가 배치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말씀은 또 쌍스럽다. 나이 많은 사람 답지 않다. 너무 후배에게 모범이 되지 않다. 이런 말이 또 나오니까 걱정돼서 죄송합니다. 조금 봐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들어갈 때 여기가 지금 있는지 없냐니까 일단 최소 단위가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죠. 한 개 한 개 한 개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여기가 지금 꼭 있을 필요 이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첫 번째 뭐라고 이 자리에 하나 들어가는 경우죠. 예를 드는 거야. 알았죠? 어쨌든 간에 두 개를 묶어서 갖고 갈 때 누가 두 개가 되냐 하는 게 뭐가 돼? 4 4 얼마 C 2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두 개를 선택한 나머지 하나인데 내가 여기를 썼지만 실제 얘는 어디 올 수도 있다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말하면 뭐가 되냐 얘와 얘와 얘가 서로 뭐한다 이렇게 타라락 돌아도 되죠. 그러니까 위치가 얘가 여기 있는 점이 여기 와도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 이렇게 두 개 뽑는 경우가 나와도 된다고 내 말은. 그치? 얘가 여기 오면 이렇게 두 개 뽑는 경우가 나와도 된다. 그치? 그러니까 두 개 뽑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다 이거도 얘네들 다 안으로 들어갈 수 위치 다 바꿀 수 있지. 왜냐하면 다 구분되는 자리잖아. 그 말은 뭐다? 4C로 두 개를 묶을 녀석을 선택을 하고 그 녀석이 어디에 가도 관계 없으니까 자리를 바꿀 수 있으므로 얼마? 3 팩토리알 되는. 됐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 이번에는 뭐라고요? 이번에는 뭐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을 수 있다고? 그냥 여기 와도 되지. 이렇게 와버리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더 할 얘기가 없는 거라고 그렇죠? 4개밖에 없어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럼 4개니까 쪼르를륵 다 날아가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얼마 된다고? 이게 4 팩토리알이지. 그럼 자리 바꿔도 관계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수식적인 부분을 봤을 때 들어가는 선택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나머지 하나가 어디를 가느냐로 결정하면 된다. 이유는 뭐냐면 서로 다른 부분 집합들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 그 안에 들어간 녀석들의 최소 단위는 존재해야 되죠. 그렇죠? 최소 단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4 팩토리알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래서요 우리는 이 결과를 풀면 어라? 이거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보자. 얼마? 15에다가 14에다가 13이 되고 요게 얼마지? 4, 3, 10이니까 2를 나누면 6인가요? 6 곱하기 6이고 더하기 얼마? 24 자 그러면 36 어 이거 숫자가 왜 이렇게 많지? 24에다가 자 15, 14, 13이지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 50, 60인가요? 6, 6이 36이니까 50, 60 맞지? 지금 바로 푸는 거라 조금 산수실수가 있으면 여러분이 잡아주세요. 그럼 얼마? 15, 14, 13이지 자 그러면 이 식은 이제 요게 15니까 얼마냐 이게 4나 4, 4, 1은 4나? 4나 어디서 만들어놔? 아 4나 4, 1은 4, 60이죠 그 다음에 이게 얼마 돼? 2가 되면 7이 되고 이거는 2가 되나? 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모양이 7인 7, 3, 21이니까 얼마? 91분의 2? 뭐 이렇게 91분의 2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만들어진 내용들을 판단할 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동안 나왔던 기출에 대한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20번을 보겠습니다 자 20번도 굉장히 잘 만든 문제예요 이번에 유독히도 그죠 도함수로부터 원함수를 추론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일단은 fx가 사인 파이 루트 x면 이거 숫자가 여러분 2득하고 3득하고 4득하면 4는 모르겠지만 루트 2파이 루트 3파이가 뭐냐 무슨 의미가 있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00파 문제 풀 때 이게 아마 제곱수여야 하지 않을까 감을 잡고 가는 거예요 함수 fx는 사인 파이 루트 x에 대하여 함수 gx는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어 일단 뭐 이게 극대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부호 누구의 g'을 따지고 이것의 뭐라고 부호에 대한 부분을 판정해야 됐다 무조건 나와야 될 얘기지 자 그래서 수열처럼 만들어 놓은 게 수열 문제는 아니지 이게 극대 일단 g' 잡아야겠네 일단 g0는 얼마 0이다 g' 얼마 됩니까 x를 따질 때 보니까 이건 자명하게 앞에 x 변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뭐 누구나 뭐 해볼까 그냥 넣어볼 거 아니니 일단 우선적으로 뭐 여기 앞에부터 할 필요는 없겠네요 앞에 안에 x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x가 들어가 있으니까 x로 판단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치환을 하게 되면 x-t라고 하는 것을 u로 놓는 순간 바로 이게 변수주의해야 되지 항상 풀어놓고 x로 미분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변수 딱 항상 철저히 봐야 돼 얘를 미분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dt라고 하는 것은 du가 되고 자 그래서 얼마 된다 dt가 마이너스 du가 아이고 dt가 마이너스 du가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만 많이 한다 보니 실제는 어렵지 않지 빨리빨리 풀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du가 됐으니까 t가 0에서 x까지라면 u라고 하는 것은 얼마 된다 t가 0니까 x에서 얼마까지 0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조식은 gx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0에서 x까지 t라고 하는 것은 x-u가 되겠고 그 다음에 f에 얼마 된다 u가 되고 그 다음에 du가 되죠 마이너스 있었던 건 뒤집어서 다시 마이너스 돌아오는 거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에요 모양 자체를 살짝쿵 한번 변화를 준 거지 자 그런데 원래는 이 말이 없으면 x가 0보다 작은 것도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조금 친절하게 갖다 놨다 이것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풀 때 x가 특별 범위가 없으면 0보다 항상 위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뭐라고 g'을 따져야 되는데 g'은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x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쭉 나열해가지고 우리가 곱에 대한 미분으로 풀었으면 그 친구는 조금 반성해야 돼요 왜 반성해야 되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얘들아 얘가 이걸 한두 번 풀었니 이런 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일 날 많이 풀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분배를 해서 푸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는 g'x는 그냥 인테그랄 0sx까지 뭐라고 이거 풀면 fudu가 된다라고 하는 요런 꼴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은 더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식 자체를 우리가 판단한다면 0sx까지 fudu가 되는데 이 결과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뭘 시사하냐고 아 얘를 가지고는 접근이 안 되네요 얘가 0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fu를 적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적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0되는 건 뭐가 돼 그렇게 돼버리면 첫째 뭐라고 삼각 방정식이 되죠 삼각 방정식이 쉽나 뭐 방정식의 신이면 졸라 빨리 풀겠는데 이거 사인 코사인 같이 막 나오면 결국엔 마지막에는 탄젠트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아이디어를 써도 되지만 한 번쯤 더 고민해 보는 거죠 왜 원래 모든 함수에 대한 추론은 모든 함수에 대한 추론은 그 도함수를 가지고 판단한다잖아요 사실상 이게 그리기 쉽지 얘를 적분해서 판단하는 게 더 편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띵 그러니까 뭐를 구하라라는 얘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좀 봐라 얘들아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묻는 거지 이거 뭐 얼만지 찾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값을 정확하게 놓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방정식 풀어야 되겠지만 아니 질문 자체가 부등식인데 부등식이 어디 범위에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지 뭘 고민을 해 그래 봤자 극대 극소 이런 건 관계 있겠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 도함수로 어떻게 된다? 추론하는 거죠 이게 맞다 평가운 문제에서 그냥 되나 놓고 풀지 마란 말이야 그렇죠 값 방정식이 아니다 얘들아 그 부등식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는데 이거 그냥 미분하면 G2' X 이렇게 되니까 좀 애매하잖아 그럼 이걸 얘를 둬서 뭐 G2' 그냥 해볼까 G2' X는 얼마? F의 X가 된다 G2' X가 FX가 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거꾸로 얘한테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함수로 원함수를 추론하는데 도함수가 편하다 아하 자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 이제 아 저 그림을 그대로 가져가서 제곱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밑에 나온 저 아이디어와 같겠구나 자 그래서 그림을 한 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고 자 이제 X에서 어디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위치에서 판단을 하도록 합시다 자 도함수를 그려볼게요 도함수는 그냥 뭐라고? SINE에 얼마 된다고? 자 이게 도함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한 거는 도함수죠 이거 그러니까 SINE인데 얘는 어떻게 된다? 1하고 얼마 돼? 마이너스 1이라는 값 사이에서 뭐가 된다?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 1이 얘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값 자체를 보면 처음에 얼마? 1일 때 0이 되고 그 다음에 4일 때 아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9일 때 아 이 새끼들 봐라 또 뭐라고? 면적으로 가져왔네요 그쵸? 얘가 얼마? 9인 거지 자 그러면 봐봐 이 놈의 그래프는 어차피 최대 최소는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다가 좀 더 퍼져서 이렇게 오죠 아하 이렇게 될 거다 맞죠? 그러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4이고요 얘가 얼마? 9야 자 이게 원래 함수가 아니고 도함수죠 그러니까 얘를 뭐한다? 여기서부터 추론해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G'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이 2'에서 G'으로 가는 거죠 G'으로 갔을 때는 여기가 뭐라고? 바로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이게 도함수잖아 극대가 될 것이고 여기가 얼마 돼? 극소가 될 것이고 이게 뭐라고? 극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1이라는 값에서 뭔진 모르지만 극대값이 하나 나오고 여기는 0이잖아 G'0가 아까 정이었죠 왜? 정이 아니고 정이었죠 G'X가 0SX까지 뭐하다? FUDU랑 같았으니까 G'X가 0SX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극대니까 이렇게 하나 뭐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극소가 돼 그런데 역시 면적이잖아 면적이니까 뭐라고? 이제 좀 기억해놔라 함수값의 차에 대한 해석이야 얘보다 얘가 면적이 더 크다는 말은 1과 4사에서 어떻게 된다? 함수값 차가 더 크다는 얘기지 내가 요만큼 나왔다면 요 간격보다 더 많이 벌어져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정상이잖아 딱 떨어지면 요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와서 극대가 됐다가 좀 더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왔다가 이 9라는 값을 통해서 가면서 좀 더 올라갔다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더 내려와서 뭐 더 이렇게 그림 알겠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오리지널 G' 프라임의 그림인 거야 얘들아 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G' 프라임의 그림이 나왔는데 그걸 제로로 하는 값이래 왜? 극대 극소는 G니까 아 그럼 여기가 제로 되는 건 여기 하나 있고 그쵸?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프라임이잖아 그럼 원래 G로 가면 다시 플러스 마이너 여기가 극대 아하 그쵸? 아하 여기가 뭐라고요? A1이네요 그쵸?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이 초록색 보면 여기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에 극소지 이건 아니야 근데 여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아하 이 부분이 뭐라고? A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포인트는 정해져 있잖아요 애시랑초 처음부터 제곱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A1이라고 하는 건 얼마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위치에 있는 건 자명하고 A2는 9니까 그쵸? 그 다음 9에서 옆에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제곱수가 16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반화시켜서 AK라고 가는 것은 홀수잖아요 그래서 얼마 2K 마이너스 1에 얼마 제곱이 있잖아 1, 2 갈 때 1, 3이니까 1, 2 갈 때 2, 4니까 어떻게 된다? A2K의 전체 제곱이란 됐죠 이 결과를 뭐 6이라고 했잖아요 6이니까 11이잖아요 11의 제곱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K값은 얼마다? 11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모양이 어차피 그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걸 판단하고 가자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오늘 지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